제가 또 주당이거든요. 술도 기가 막히게 잘 먹거든요. 술이 맛있다는 말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, 진짜로. 술도 맛있네. 저기는 이미 끝난 것 같은데? 아직 괜찮아. 아직 괜찮아. 근데 우리끼리는 사실 내가 진짜 맨날 감동받는 게 뭐냐면 막 이래 막 이래 막 이래 막 이래. 막 이래 막 이래. 야 안 좋아. 얘 얼굴 빨개진 거 보여줘? 뜨거워 지금. 야 너 진짜 술 못 먹는다. 지금 뜨거워. 얼굴이 약간 뜨거워 지금. 아 진짜 성화 형 저 광하는 거 아니었는데? 형 저 몇 전째야? 셀 수 없이. 와 개꿈 맞다. 셀 수 없어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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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